세 가지가 이걸 첫째 형식적 유효권과 두 번째 실체 유효권 모두 구비했을 때 유효인데 판례는 이 원칙을 완화했다 엄격하게 따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등기에 공신력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위반 됐다가 다 무효화시키면 거리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원칙을 엄격하게 따지 않고 완화시켰다 이 완화시킨 태도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 중간 생략 등기 문제 이게 제일 문제 중간 생략이라는 것은 유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가 B한테 팔고 B가 C한테 팔았다 그러면 등기도 어떻게 해야 돼 등기도 외관도 그대로 반 따라가야지 A로부터 B앞으로 등기하고 C앞으로 등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를 이렇게 않고 이 중간을 안 하고 최초명이자 최종으로 직접 넘어버렸어 이런 게 전형적인 중간 생략 등기 이런 유형이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유형도 있어요 A가 예를 들어서 건물 가지고 있다 얘가 죽었어 사망했어 사망했으면 등기 없이 물권변동 B는 이건 민법 법률행위가 아니지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했어요 이때는 등기가 필요 없었는데 만약 B가 이 부동산을 제3장한테 처분하려면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해야지 그럼 이렇게 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자 물권변동은 A에서 B 앞으로 상속되어 있고 B가 처분해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등기는 A로부터 직접 C로 직접 피상속인 죽은 사람을 피상속이라고 그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직접 등기됐어 여기가 좀 빠져버렸잖아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 유형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모두 생략 등기 얘기해줬죠 즉 건물 신축한 사람이 신축한 사람이 이걸 팔았는데 양도했는데 양수인이 자기가 직접 여기서 뭐 했다 여기서 B 앞으로 무슨 등기 해볼까 그냥 보존등기를 하니까 앞이 생략됐어 이게 세 가지 다 뭐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이 중간은 가운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맨 앞에도 여기도 생략된 거 생략은 똑같이 우리가 머리 빠졌을 때 앞머리만 앞머리 가운데 머리 빠져도 다 뭐라고 그래 대머리라고 하지 가운데 머리만 빠진 걸 대머리라고 안 해 그냥 앞머리 빠져도 뭐라고 대머리 그러면 이게 뭐야 생략은 가운데 중간에 생략됐든 앞에 생략됐든 생략은 똑같다 전체적으로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왜 법적 효과 같다는 얘기야 판례가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는 판례는 판례하고 이제 조문을 한번 보세요 조문에 뭐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등기 금지시키고 있어 금지 이거 하면 형사처벌받고 벌금 눈에 하고 다 그래요 근데 금지하고 있는데 판례는 인정해줘 그럼 이 금지 규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판례가 이걸 무시해버리느냐 이것은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법률 조문 해석 문제는 법원의 고위권한하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금지 규정은 뭐라고? 단속 규정이야 그러니까 위반되더라도 위반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겠다 처벌은 받아요 벌금이나 이런 데는 근데 등기 효력은 부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판례 자 단속 규정을 해석했고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합의만 있으면 된다 합의 그래서 합의 조건 유선을 인정해 그럼 합의라고 했을 때 이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 최대한 넓게 봐 최대한 합의 그래서 어떻게 명시적으로는 당연하고 묵시적 합의가 있어도 합의가 있다고 보고 셋이 동시에 합의도 되지만 순차적으로 연결돼서 순차적 합의가 있어도 합의가 있다고 보는 거야 합의가 있으면 유선을 인정하겠다 그러면 합의가 있다면 만약 등기 청구원 행사할 때 직접 청구도 인정한다 직접 등기 청구도 할 수 있어 합의가 있으면 만약 합의가 있으면 이렇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신해야 돼 대위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합의가 없더라도 합의라는 건 동의를 말합니다 중간자 동의 합의 내 동의가 없더라도 등기가 경료됐다 등기가 대버렸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면 또 또 뭐라고 유선을 또 인정해줘 그래도 뭐라고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그냥 또 유효가 돼버려 그냥 팔리는 눈물겹돌 유선을 인정해줄라고 지금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 최대한 합의가 있냐 봐서 합의가 있다 유효 합의가 없어 등기 됐어 유효 실체 관계가 맞으면 전제가 물론 실체 관계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아까 유효권에서 얘기했듯이 그 다음 세 번째로 문제 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체 이건 금지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었다면 이건 무조건 무유입니다 무유권 무유가 되고 이때는 허가구역에 관련된 규정을 이걸 효력 규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위반된 등이 다 무유가 되고 이 무유라는 말은 합의가 있어도 무유고 합의인의 동의가 있어도 무유고 또 실체 관계와 부합해도 다 무유입니다 실체 관계와 부합해도 무조건 다 무유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그래서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뒤에 무유입니다 나머지 볼 거 없어요 등기와 관련해서 허가구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무유만 찾으면 돼요 정답 그래서 기출된 지문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A가 부동산을 B한테 팔았고 B가 C한테 팔았는데 등기를 A로부터 C로 직접 이렇게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해서 허가를 받아 등기해버렸다 이 등기 효력이 있느냐? 무유입니다 매매계약마다 허가 안 받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서 거기 프린트맨에 써놓은 것만 하면 핵심이 다 나온 거예요 중간생략 합의가 있으면 유수는 정한다 합의가 없어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뭐라고? 유효 부동산의 특별조치법상 금지규정은 뭐라고? 단속규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으면 뭐가 돼? 무효지 합의가 있어도 무효 실체 관계에 부합해도 무효 무조건 무효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그 다음 등기청권 행사는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유해서 행사해라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등기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썼을 때 문제 이것은 등기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썼다는 것은 실제 이거 민법상 은닉행위라는 개념하고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등기원인을 등기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록했다 잘못 허위로 기록했다 예를 들어서 매매를 증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열세가 많이 나온다니까 또 매매라고 써서 등기했다면 이걸 원인의 사위로 다르게 썼어요 A가 부동산 B에게 증열했는데 등기부에 보니까 증여라고 안 쓰고 매매라고 써서 등기했어 증열세 안 내려고 그러면 이게 원인을 허위로 썼으니까 이것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보니까 금지하고 있어요 위반하면 처벌받아 이 금지규정을 그럼 뭐로 해석하느냐 이것도 단속규정이란 단속규정 그럼 왜 그러냐 판례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지금 A가 B에게 이 부동산을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는 의자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실천한 게 맞아 원인만 잘못 썼을 뿐이야 그래도 소유권은 넘어간 건 이 등기 유효성을 인정해주고 다만 여기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하고 이것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니까 등기효력은 부정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무효등기 유효 문제입니다 여기서 무효등기 유효이라는 말은 아까 이 유효권을 다 충족해서 처음에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 유효권을 모두 충족을 한 상태라는 것은 모두 충족했으면 이게 뭐가 된다 유효가 된 상태를 전제로 해야 돼 이 상태 전개 무효등기 유효은 유효에서 출발하는 거지 처음부터 유효권이 안 됐다면 그건 무효등기 유효이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거 보세요 A 소유 건물에서 B로부터 돈을 빌리고 여기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이 저당권은 요건을 충족했으면 유효가 된 겁니다 즉 등기를 마쳤을 때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 유효권을 다 구비해서 유효가 됐어 이 저당권 등기 유효가 됐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효율이 발생한 거예요 객체도 맞고 명의자도 맞고 권리 종류 내용 양까지 다 맞았어 그럼 유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등기는 효력이 없어지느냐 돈을 갚으면 효력이 없어져 1억을 다 갚았어 피담보채권 소멸했지 그럼 뭐가 되지 저당권은 돈을 다 갚으면 저당권은 어떻게 된 거야 무효가 됐지 왜? 이건 어디에 따른 물건 변동이라고 했어요 민법 187조 기타 법률 규정 피담보채권 소멸했다는 물건은 등기 없이 소멸하는 거야 그럼 돈 다 갚았으니까 저당권 소멸했어 이게 무슨 등기라고? 무효의 등기 무효의 등기 무효의 등기인데 이 무효의 등기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효력이 없으니까 말수해야 되지? 말수하면 끝나요 근데 말수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또 애가 교통사고나 돈이 또 필요해? 또 빌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종전에 무효가 된 등기를 원래대로면 말수하고 새로 설정에 맞아요 그렇지? 새로 가는 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 무효가 된기를 새로 발생한 유사한 법률관계 여기에 그냥 써버리겠다 즉 유효이던 등기가 돈을 다 갚아서 무효가 됐다 등기가 무효가 됐어 그럼 말수해야 되는데 이 무효인 등기를 다시 써먹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무효등기의 유용이다 이렇게 유용이다 써먹는다 그러면 이런 것은 원래는 하면 안 되겠지 왜? 무효로 하면 다 효력이 없으니까 말수하고 새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설정비가 또 많이 들어가요 꽤 들어가 설정비가 그러니까 이런 걸 아끼려고 보여요? 그냥 써먹고 우리끼리 써먹자 이게 될 수 있느냐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무효인 유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갚구나 을구의 등기 갚구나 을구의 등기에 대해서 이것은 갚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등기부 갚구에 소유권 중에서 담보가 등기 을구의 저당권 이렇게 담보가 등기나 저당 지금 저런 저당권 등기 같은 게 이런 것은 써먹을 수는 있어 다만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제3자 등기상 이해관계가 없다면 유용이 된다 누구도 해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후순위권자가 없어요 누구도 해칠 수 없지 그러니까 써먹어도 돼 이거는 그런데 만약 여기에 2순위권자 근지당권자가 있는데 이 상태에 이게 돈을 다 갚았어 그럼 이거 소멸했지 그럼 얘는 워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순위가 승진되고 1순위 올라간 거야 그렇죠? 순위가 승진됐어 여기 근지당권자 이게 소멸하면 그런데 이걸 말수하지 않다 또 써먹어 그럼 얘는 또 뒤로 물러나야 되지 이게 손해보지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이해관계 있으면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런데 이해관계는 이게 아무도 없어 그럼 누구도 해칠 게 없잖아요 써먹어도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해관계는 없으면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표제부의 등기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 표제부 이 표제부의 등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른 말로 멸실 건물 등기부 유용 멸실 건물의 멸실 건물 등기부 유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떠냐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멸실됐다면 이것과 상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건물 신축에서 신축에서 얘가 등기했습니다 무슨 등기 할까 신축했으면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등기부를 만들어놨어 표제부 개설하고 가폭게 소유권 보존등기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신축에서 등기한 것을 자축하기 위해 친구들 불러다가 파티를 열었는데 밤새 바베큐 파티 했더니 술 먹다가 다들 잠들었어 그런데 이게 불이 나서 그냥 타버렸네 그래서 여기다 똑같은 아직 설계도 그냥 그대로 또 지워봤어 이렇게 또 그 자리에다 또 지웠어 불에나 불이 나서 다시 쳤어 그 자리에다 면적도 갖고 모양도 똑같아 그러면 이 기존 멸실된 건물에 대한 이 보존등기 이거를 신축한 건물에 여기다 쓰면 안 될까 이런 얘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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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안 될까 이런 얘기 이게 뭐야 멸실 건물 등기부를 신축 건물에 유용해버릴까 이거는 안 되느냐 이랬을 때 판례는 이 멸실 건물 등기 유용은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없어진 건물과 새로 생긴 건물은 동일성이 없다 하얀 건물과 빨간 건물 완전히 다른 건물이라는 거야 알았어요 동일성이 없어 그러니까 유용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건 이해관계 여부가 없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 판례가 나온 계기는 만약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을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 놨었는데 저당 설정해 놨었는데 중간에 갑의 이 농가주택이 불이 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신축했어요 여기다 그래가지고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명도 청구했더니 갑의 나는 여기 호응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판례예요 거기서 이 원고 이거 피고 이 갑의 주장은 뭐냐 나는 옛날에 은행에서 돈 빌리고 설정할 때는 그때는 처음에 한 거 맞고 중간에 우리 집이 불 나서 다시 져가지고 그냥 살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니까 법원에서 판사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 거야 즉 건물이 있었다가 불이 나서 없었으면 건물이 멸실되면 모든 권리 다 소멸하는 거야 등기 없이 소멸 민법 187조에 따라 그러면 소멸된 건물에 인한 저당권을 신축건물에 적용할 수가 없지 이 건물 종류가 다른데 완전히 다른 건문데 멸실건물 등기부를 갖다가 여기다 썼잖아요 이건 저당권 경매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판례가 나온 거예요 멸실건물 등기부를 신축건물에 보할 수 없다고 유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거 결론 두 가지입니다 등기부 유용문제 자 무효등기 유용문제는 담보가 등기나 저당권 등기는 이해관계의 제3자가 없다면 유용할 수가 있다 그럼 거꾸로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조건부 유설 그 다음 멸실건물 등기부 유용은 이건 무조건 안 돼 이해관계가 못 떠났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일치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주면 돼요 이거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 나눠드린 거 이제 보시고 조금 이제 말을 빨리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약간 졸고 있는 것 같아서 안 졸죠? 다 알아들을 정도가 됐고 오늘 나눠준 거 폈습니까? 자 이제 2장에서는 시험문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등기소 등기관 시험문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해 줄 기회가 있고 등기부 문제만 잠깐 보겠습니다 등기부 자 등기부는 아까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에서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몇 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씩 만들어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 등기부 특징 중에서 일반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오면 전부 다 뭐다? 구분건물 즉 집합건물 등기부만 나와요 아파트 같은 경우 자 거기서 부동산 하나면 등기부 하나 이게 물적 편성주의 일부동산 부동산 하나마다 일등기기록 이게 원칙이다 그러면 이게 토지 등 건물도 똑같아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똑같아 그런데 이 건물 중에 뭐가 있냐 집합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합건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등기 오면 이걸 구분건물이라고 해요 구분건물이 되려면 요건이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으로 소유자가 구분건물을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즉 구분건물 등기하느냐는 소유자 마음이야 예를 들어서 비유하면 여기 원룸 건물을 하셨어 원룸 요즘 많이 원룸 건물 있지? 보통 원룸 방이 한 19개 만들어놨다 그럼 이거를 19개의 건물로 쪼개느냐 하나로 오느냐 즉 다가구를 할 거냐 다세대로 할 거냐 이거 누구 마음이야? 소유자 마음이야 소유자가 19개로 등기해버렸어 그럼 19개의 건물이 존재하는 거고 하나로 해버렸어 그럼 한 개의 다가구주택이 돼버려 즉 각 원룸도 방이 여기 101호 101호 다 나눠놨지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즉 구분건물을 하는 객관적 요건 다 돼 그래서 객관적 요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분건물 등기해야 될 의무가 없어 누구 마음이라고? 소유자 마음이야 여기다 소유자 의사가 있어야만 구분건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 일반 건물로 하게 되면 등기분 간단해 어떻게? 표제부 값 월급만 만들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구분건물 되면 달라져요 구분건물 되면 어떻게 달라진다? 구분건물 등기부가 이것은 봐 1부동산 1등기록의 원칙이 여기 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1동 전부 1동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써요 알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보세요 여기 3층짜리 빌라를 줬어 3층이야 빌라 여기 101호 201호 201호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이거를 구분건물로 된다면 빌라니까 독립적이죠 이게? 그럼 이걸 등기할 때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쓴단 말이에요 이걸 어떤 사람이 주인이 나는 1, 2, 3층 일반 건물로 있어 그냥 살겠다 그럼 그냥 만들면 돼 일반 건물로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 표제부 값 월급만 개설하면 끝나 그런데 구분건물로 된다면 뭐라고?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써야 되니까 1동 전부에 대한 먼저 1동 표제부를 만들어야 돼 이건 1동 전체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다 쓰고 1동 전체에 대한 표제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구분건물마다 이 각각의 구분건물마다 등기로 다시 또 만들어야 돼 이 안에다가 표제부 갚고 월급 이건 어디? 101호 200호 표제부 갚고 월급 다 개설해야 돼 300호 표제부 갚고 개설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서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건물 구분건물에 가면 얻어 한다고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형식상 보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 이렇게 얘기해 왜? 이건 몇 개의 부동산이야? 3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1등 기록을 쓰니까 1부동산 1등기 기록에 대한 예외다 그러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매 구분 건물마다 모두 표제부 갚고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관상은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등기부를 이렇게 만들 때 등기부를 등기 기록을 편성할 때는 이런데 편성할 때는 만약 장부 공개 공개라는 것은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나 등기부 등본이란 말은 안 써요 그런데 보통 부동산 프로그램에는 그냥 등기부 등본상 이상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만 현재는 용어는 등기상 증명서입니다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할 때 등기 기록을 열람할 때는 공개할 때는 이때는 또 1등기 기록은 1등기 기록은 별도 따로 등기 규칙하면 따로 여기다 규정하고 있어요 즉 구분 건물에 가면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쓴다 등기부를 이렇게 만든다 그런데 장부 공개할 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럼 이거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써서 만약 이 빌라에 대해서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한다 그러면 이 전체를 1등기 기록을 다 내줘야 되는데 불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이 301호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 신청했다 이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때 등기 기록을 공개할 때는 1등기 기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때는 1동 전체의 표제분은 1동 전체의 표제분은 모두 공통이니까 이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건 다 따라다녀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게 뭐냐 해당 해당 구분 건물 즉 해당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 기록을 묶어서 이건 규칙에 가보면 1등기로 본다라고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프린트물 보세요 거기 제가 가로 친 부분 전부 다 원래 여러분 채워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모처럼 다 써놓은 거예요 구분 건물에 들어가면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사용해라 그래서 형식상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예외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외는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로는 1등기로 한 1동 표제부와 각각의 구분 건물 등기로 전부 다 묶어서 1등기로다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거기 보면 단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에 관해서는 1등급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록을 1개의 등기로 본다라고 규칙 30조 3항에 균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책에서는 45페이지 45페이지 맨 위에 보면 45페이지 맨 위에 나온 그 내용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아셨죠?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지금 지금 다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어딜 넘어가냐면 제 3장 넘어갑니다 등기절차 총론 62페이지 펴보세요 거기서 등기절차의 개시 등기절차의 개시 자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기도 중요합니다 등기에서 등기절차의 개시라는 것은 뭐냐 등기수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뭐냐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절차 개시 직접적으로 등기를 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등기관은 자 보세요 우리가 등기관은 개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자 매매를 했다 이게 법률 행위했습니다 법률 했다는 물건변용에서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하면 당사자가 등기를 어떻게 된다?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등기수에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뭘 기록하려면 등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뭐야? 신청 이거 해야만 움직여 신청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 알았어요? 그러면 이 등기수에서 등기관의 계기는 이거 신청만 있느냐 이거 신청이 일반적이지만 주체가 관공사라면 용어를 신청하면 안 써요 이때는 촉탁 용어를 촉탁이란 말이죠 촉탁이란 주체가 관공서 국가나 지자체 같은 관공서일 땐 용어를 뭐라고 한다? 촉탁이란 말 쓰는 거예요 우리 지적에서 등기촉탁 배웠죠 소관청인 시장군수청장이 등기해주는 걸 촉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원칙이야 신청 또는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는 시작된다 다만 법률에 예외 규정이 있을 때 이 등기관이 직접 할 수가 있어 이걸 직권으로 예외적인 거 그 다음 이의신청 과정에서 등기관이 결정처분이 잘못했다고 법원에 이의신청하면 여기서 등기관한테 명령을 내릴 때 등기하라 기록명령이나 각하명령 뭐 이렇게 등기 명령을 낼 때가 있어 이걸 명령해야 하는 등기라고 하는데 이건 오로지 이의신청 과정에서밖에 없습니다 결정 전에는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명령 결정 후에는 등기 기록을 명령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명령해야 하는 등기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 직권두는 명령을 예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직권의 경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여러가지가 이 예외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등기 절차가 시작되는 원리를 잘못 들어가면 다 각하되어 버려 만약 신청해야 되는데 촉타로 들어왔다 각하 촉탈 등기 신청했다 각하 안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 가압류 등기 어떻게 하냐 가압류 이 가압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법원에서 촉탁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법원에서 직접 등교한테 감유해달라고 촉탁이 와야 등기하는 거지 여러분 등기소에 가서 등교한테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해 주세요 신청해봤어 그럼 각하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청할 등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에 자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라 굉장히 애매한 거야 지문 정답 가압류 등기를 신청 그건 잘못된 거지 가압류 신청할 등기 아니라니까 촉탁하는 등기 저는 가압류 신청해봤는데 어디다 신청했어 등기소가 선기 아니라 어디서 법원 민사신청과에 갔지 직접적인 등기는 누가 했어 법원 촉탁해주는 거야 여기서 개시란 건 뭐라고 직접적으로 등기관을 하여금 움직이게 한 계기가 뭐냐 물어본 거예요 알았어요 직접적으로 쓰리쿠션 가면 안 되고 직접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의 개시에 대해서 신청의 원칙이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하고 않고는 누구 마음이야 의사합축이 일어나니까 계약하고 않고는 누구 마음이야 당사자 마음이야 이 영역은 개인 간이 하는 거야 국가 너 계약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사적자치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 신청하고 않고는 이것도 뭐야 얘들이 지들 마음이야 또 그러니까 이 등기 신청하는 것은 원칙이 뭐라는 거야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다 이 얘기는 뭐야 임의신청이다 지들 내키면 해라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법에 의무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의무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의무가 있는 게 있어요 의무가 뭐냐 두 가지는 기억해줘야 돼 뭐냐 첫째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가 있고 등기법상 그 다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조문 몇 개 안 되지만 여기도 의무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는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나온 거야 대장하고 등기부 간에 부동산 표시를 일치시키려 하니까 여기서 표제부 등기부 표제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은 대장 내용을 그대로 쓴다 그치 이 표제부에 대해 의무가 나와 이게 부동산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부동산 변경 등기 변경 등기 의무가 있어요 이게 1개월 이내 신청해야 돼 지적에서는 등기 촉탁제도 했었지 등기법에 보니까 등기부를 건물 증시하고 주겠거나 짐을 바꿨거나 이런 경우는 등기를 1개월이나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토지 경우도 1개월 건물 경우도 1개월 의무가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건물도 개정돼 가지고 위반해도 과태료가 없는 거로 바뀌어 버렸어 건물의 경우도 등기 촉탁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토지 건물 모두 다 1개월 신청 의무가 있지만 위반했을 때 모두 뭐가 없다 과태료가 없어 지금은 작년 10월 13일인가 개정되면 이렇게 시험 직전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 표제부에 대해서는 얼마? 1개월 이걸 체크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목변경 신청 며칠 내로 하겠지? 토지동에서 또 지적을 물어보니까 갑자기 등기하다가 등기하다가 또 지적으로 넘어가 머리가 지금 왔다 갔다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목변경 신청 며칠? 6시 60이네 신청이 그렇게 나야지 뭐만 등록 말소만 90일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목변경이 생겼으면 지적에서는 토지동 신청을 즉 여러분이 구청장 여기 대전 같으면 서구청장한테 가서 지목변경 하러 왔습니다 며칠이네? 60이네 신청해야 돼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대전지방법원 등과에 가서는 변경 등 신청해야 돼 얼마이네? 1개월 알았어요? 60이네 아니야 등기법상은 뭐라고? 1개월이야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이런 걸 전부 다 섞어서 문제 만드는 거 기출 질문 보면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60일 내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여기 1개월이라고 했죠 등기법은 1개월 알았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모두 다 과태료가 없어 다 바뀌었어 그런데 이건 부동산 등기법의 의무야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하면 의무가 있는 게 있어 어떤 거냐? 중요한 등기에 있어 중요한 등기는 의무가 있어 무엇이 중요한 등기일까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등기가 중요한 거야 무엇이 세금이 많이 나와? 취득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세수가 확보되는데 등기를 전부 다 탈세하고 중간생액 등기 해버리면 전부 다 안 내면 어떻게 돼? 굉장히 큰 세수 공백이 생기지? 그러니까 중요한 등기란 건 소유권 이전 등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가 생겨 얼마? 60일 이내 신청해야 돼? 60일 이내 그런데 이게 기사니리 시험 문제 나옵니다 먼저 쌍무계약 쌍무계약 이거 뭐야? 쌍무계약 매매 같은 경우죠? 유산계약이 전용 매매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느냐? 언제부터 등기해야 돼? 세법 시간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등기 신청해야 될 의무가 생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언제부터 등기해야 돼? 계약하면 등기해야 돼? 잔금을 지어야지 잔금 그래서 잔금만 준 날부터 따지는 건데 이게 뭐냐? 조문상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게 무슨 날이라고 이게?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한 날 법률 조문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신청해야 돼 그럼 쌍무계약 부담 없는 증여 같은 거 부담 없는 증여 같은 거 이때는 언제부터 등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건물 하나 사줄게요 라고 아저씨가 얘기했어 그럼 빨리 등기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증여 여러분 죽였다고 했으면 오케이 할까? 난 증여 안 받겠다 그럴까? 상가건물 사주겠다 했어 그럼 여러분 사주세요 오케이 할까? 거절할까?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어딨어? 그런데 지금 준다겠어요?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겠지 그럼 그게 뭐야? 조건보험료의 행위가 돼 있어 무슨 조건이 붙었어? 정지 조건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해 계약은 지금 성립돼서 안 됐어 계약은 성립됐잖아 청약과 승낙의사표시 있으면 계약은 성립 증여기간 성립됐지 준다 했으면 여러분 탈락했잖아요 오케이 했지 계약은 성립됐어 그런데 효력은 안 생겼어 왜? 조건이 붙어있어서 조건보험료의 행위니까 그러면 지금 달라고 못하고 언제 달라고 한다고? 등기해달라고 하려면 합격해야지 조건이 성취되어야 돼 그래서 이런 증여 같은 경우 언제부터 등기 의무가 발생하냐 물어보면 계약의 요 증여기약 효력 계약의 증여기약의 효력이 발생된다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따집니다 성립한 날이 아니고 뭐라고? 효력이 발생한 날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년에 등기해야 돼 그래서 요거 기산일 반대자로 둬야 됩니다 기본적인 가장 기초인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인 60년에 신청하라 언제부터냐 매매 같은 경우는 반대 부행이 완료된 날인 잔금지급으로부터 증여 같은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만약 위반하면 산출된 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요 굉장히 셉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임의신청이야 즉 임의신청이라는 것은 신청 의무가 없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건물 신축했어요 등기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죽을 때까지 살려 가도 돼요 아무런 의무가 없어 삼성 본사 건물 등기 보존 등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의무가 없으니까 그럼 등기 열나면 뭐가 나요? 취득이 엄청난 애이지? 그 빌딩 등기 열나면 수백억을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걔들이 그걸 등기 안 했다고 해서 위반된 겁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존 등기 원칙 의무가 없어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와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데 이건 60일 신청해야 돼 뭐냐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뭐가 나와? 보존 등기부터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 건물 신축했다 신축했어 그럼 이거 보존 등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의무가 없어 근데 이걸 비한테 팔아먹었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매매 그럼 의미가 나와 뭐부터 하라? 보존 등기부터 해야 돼 알았어요? 이때 기산이 또 중요해 이것도 만약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언제냐 자 먼저 첫째 이게 2018 2월 14일 날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건물 언제 완성되느냐 1월 10일 날 건물 지었어 신축했어 그럼 언제부터 보존 등기 해야 돼? 이런 경우라면 언제부터 보존 등기 해야 돼? 건물 신축한 날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만약 이게 만약 이렇게 18년 이게 2015년도 1월 10일 날 건물 신축했어 그럼 이때부터 했어야 돼? 다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건물 신축했을 때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소유권 이전한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던 경우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 즉 이건 뭐냐 첫째 건물이 다 완성되어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언제부터 따지느냐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하게 되면 첫째가 건물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면 언제부터 건다?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뭐부터 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2월 14일 날 매매 계약 체결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미완성 건물 짓고 있어 짓고 있어 그런데 지금 아직 공사 중인 내장 공사를 하고 있어 아직 완성이 안 됐지? 사용 승인도 안 떨어졌어 그런데 매매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남의 건물도 다 팔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짓고 있는데 왜 못 팔아? 너무 멋있게 지니까 진흥하다 내가 살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럼 이런 계약 체결했으면 지금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건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등기해? 건물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그럼 언제부터 등기해야 돼? 이때는 언제부터 등기해야 돼? 완성되면 완성되면 준공 떨어지면 이게 뭐예요? 사용성이 떨어지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미완성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아직 건물 짓고 있는 상태야 이 상태라면 언제부터 이전 계약 체결했을 때 언제부터 보존되게 된다고? 언제부터? 언제부터라고요? 네? 네? 준공 완성 다 똑같은 말이야 같은 말 똑같이 했어 언제부터? 준공 완성 사용 승인 다 똑같은 말이야 그때부터 조문엔 준공 완성 사용 승인 이런 말 1차 쓰지 않았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이때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나? 자 언젠가 건물이 완성될까 안 될까? 되지 언제인지 몰라 일단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인의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돼 미완성 건물이었다면 알았어요? 이 표현을 잘 알아두실 것 그럼 거기 프린트 프린트문 먼저 보세요 자 임의신청의 원칙이지만 예외 부동산 변경 등기 표제부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신청해야 돼 우위반에도 과태력도 다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특별주치부에 가면 60인의 신청해야 되는데 쌍무계약 이건 매매 같은 거 이것부터 써 놓으면 돼요 매매 언제부터라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편무계약 증여 같은 거 언제부터라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성립한 날이 아니고 효력이 발생한 날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칙 의무가 없지만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60인의 보존등기부터 해야 돼 이때 계약 전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했다 이건 뭐야 계약할 때 이미 완성돼 있을 때 이런 얘기야 이때 언제부터라고 하겠어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 다음 미완성 상태야 이때 언제부터라고? 지금 여기 써 놨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이 기사니를 정확히 알아두실 것 이 책에서는 그래도 62페이지에 간단하게 설명해 놨어 다른 책들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악하기는 간단해요 62페이지 보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게시되는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게 있다 거기 등기법상은 1월 이내 신청할 게 있어요 뭐냐 표제부입니다 전부 다 부동산 분할 분합이라고 하는 건데 분합 멸시나 면적 증감 지목병인 등등 토지에 어떤 변동이 생겼거나 건물의 경우도 이런 변동이 생기면 1개월에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 부동산의 특별조치법에 가보니까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 같은 경우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증의 같은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나오죠 그 다음 2번 소유권보존등기는 거기 보면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의무가 나와 이게 없으면 의무가 없다겠어요 이때 미등기 부동산을 매도한 의무자는 이거는 계약 채열 당시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라는 것은 건물이 완성되어 있을 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가 기산이 되는 것이고 세열 당시 보존등기 불가능 즉 미완성 상태였다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알아두시면 돼 넘어가서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면 절차 게시 중에서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다음에 보실 것이 여러분 책에서는 67페이지 펴보시고 일단 절차 게시 중 신청 이걸 잘 봐요 신청 이걸 봤고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 문제예요 당사자 능력 문제 이것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여기서 당사자가 신청하는데 절차에 계시는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하냐 당사자가 신청한다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 신청한다 당사 신청할 때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적격이 있느냐 이러면 그래서 당사자 능력 내지 당사적격이라는 거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당사 능력 내지 당사적격 이건 무슨 말이냐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워크저께 북한 공연 와가지고 우리나라 걸그룹 중 누가 갑자기 차출돼서 같이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소녀시대에 좋아하던 사람들은 걸그룹 누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자기도 항상 어떤 걸그룹 멤버를 좋아하면 강아지를 기를 때 강아지 이름도 걸그룹 이름 붙여가지고 누구야? 누구야? 부르면 지난번 사람이 있어? 애완견 그래서 자기가 그 걸그룹 이름 하나 붙여서 애완견 이름 지어줬어 근데 갑자기 오피셀 살 일이 있어서 이걸 내 이름으로 하면 여러가지 걸그룹 애완견 앞으로 이름 붙여서 등기 한번 해줄까? 이게 된다면 하면 돼 이게 바로 뭐야 당사자 적격 있느냐 적격 있으면 애완견 앞으로 걸그룹 이름 앞으로 해줘도 돼요?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는 법률상 자격이라고 했는데 등기란 부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이고 명의자라는 건 귀속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귀속 주체 그럼 부동산의 귀속 주체가 누구냐 이건 민법에 가면 이건 뭐로 연결되느냐 권리능력자를 말합니다 권리능력자 권리능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권리능력은 민법상 누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이게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능력 있는 권리능력자예요 자연인은 언제부터?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법인은 언제부터? 설립등기한 데부터 해산청산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그런데 민법에 가면 여기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민법상 권리능력자인데 민법에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이 법인과 비교해서 비법인 여러 가지 표현을 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분명히 권리능력 자체가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또 민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것도 문제된다는 여기도 인정해줘 이거 그래서 권리능력험 사단재단 대표적으로 종중이나 문중 등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직접 자신이 등기 권리능력을 의미자 되어버려 즉 종중명으로 직접 등기해버려요 대신 등기 누가 신청한다?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을 해 명의자는 누구나? 비법인 사단 재단 앞으로 직접 등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기법이면 등기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가능한 자는 자연인 능력 유무 내 외국인 유무를 묻자고 다 돼요 세 살짜리 어린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법정 대리인 하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법인 다 돼요 여기는 영리 비영리 사법인 공법인 묻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중에서 뭐가 되냐면 공법인 문제죠 공법인은 국가나 지자체 등을 말하는데 특히 국가도 하나의 법인체고 공법인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가 공법인이냐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다 포함되고 그 밑에 시, 군, 자치, 국까지가 여기까지가 공법인이에요 이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 이건 공법인 자격은 없어 읍면 동리는 공법인 자격이 없어 다만 동리가 여기 비법인 권리능력은 사단의 자격으로 갈 때가 있어요 마을 주민 전체 동민들이 단체를 이뤄가지고 그 행정상 명칭과 같은 명칭으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어 이때는 뭐가 되느냐? 공법인 아니라 권리능력을 사단의 자격으로 이런 예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문제는 이게 되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자연인과 비교했을 때 태아 문제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죠 태아가 뭐예요? 태아가 언제부터 자연이라고 했어요?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민법의 권리능력의 존속 시기는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가 이게 권리능력 존속 시기야 여기 권리능력 그럼 여기 권리능력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망하고 나면 당연히 권리능력 없어 죽고 나서 얼마 전에 제가 누구 좀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장례식장 하는 사장님이야 장례식장 요새 아주 겨울에 영업이 잘 돼 겨울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추위만 하도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전화 딱 받고 직원이 전화 왔어요 어? 물건 들어왔어? 물건 들어왔대 물건 물건 들어왔어? 그게 법적으로 죽으면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물건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업자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가만히 보니까 물건이 맞아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고는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숨이 끊어지면 자연인은 아니니까 시체나 이런 건 물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표현을 듣고 처음에 이 상황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 근데 여기가 문제돼요 여기는 당연히 권리능력 없어 근데 여기 출생 전에 출생 전에 여기가 태아 태아 착상시부터 출생할 때까지 여기가 태아야 요건 자연인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 근데 태아를 그럼 무시해버리면 뭐하냐 장래 자연인 될 자인데 나중에 태어나서 아니 사회가 나도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나도 사회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그냥 안 했겠다 자꾸 불만을 가지면 안 되니까 이 태아도 각국에서는 자연인은 아니지만 보호를 많이 해줘요 알았어요? 자연인처럼 보호를 해준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자연인은 똑같이 보호하는 그런 제도 있지만 제일 많은 것은 개별적 보호주라기 위해서 개별적 사건마다 권리능력을 인정해 주는 게 있어 우리나라도 여길 따라가요 그래서 태아도 상속이나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청권 유증 등등 몇 가지에 대해서는 사인증여 이런 데서 태아도 권리능력을 인정해 줘요 우리나라 민법에 가면 천주에 가면 사망에 가면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서 이미 출생으로 본다라고 했어 상속순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 감남과 을려 사이에 여기 A라는 태아가 있어 아직 태아 출생 안 했어 얘는 감남이 사망하면 사망하면 태아로 인정 상하면 상속을 받아요 상속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으로 보니까 또 불법행위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을 사망케 했어 그럼 생명 침해해야 돼 손해배상청구해야 돼 얘한테 손해배상청구 있다는 거야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청구 아니면 또 병회사의 어떤 약을 잘못 을려가 복용해서 얘가 기형아 같아 놨어 그럼 얘는 병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청구하겠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태아의 권리능력 문제야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상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이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관련해서 두 가지 학설이 나와요 이미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서 이미 출생으로 본다 했을 때 본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나와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정지조건설은 만약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태아로 있는 동안 봤더니 여기 착상시부터 여기 딱 착상해서 여기 출생할 때까지 자 이 출생도 이제 학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가 출생한 거냐 진통설 일본어 출설 전분어 출설 독립호흡설 네 가지 학설이 있어요 민법상은 완전히 전분어 출설 못 채서 나왔을 때가 그때가 자연인데 독립호흡설은 지가 나와 자가 지가 울고 지가 폐로 호흡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형법상은 언제부터 여기 사람으로 보느냐 진통시 출생의 개념은 진통시부터 자연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출생이 진통이 시작되는데 애를 뗐다 그러면 이건 낙태가 아니라 영아 사례죄가 돼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 존중 사장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주고 민법상은 제일 분명히 해야 되니까 완전히 보채에서 나왔을 때를 자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출생 시점으로 그럼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 감남의료사에 태아가 있다 이 태아가 여기 6개월 정도 임신 6개월 사이 있는데 만약 지금 상속이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지 조건설이라면 얘가 이 감남이 갑이 사망했다 그러면 정지 조건설이라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 수윤에 대해 이미 출생한 거로 본다는 말이 뭐냐면 이때는 태아로 있는 동안 아직 권리 행사를 못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살아서 출생하면 이때를 소급해서 인정했다 이걸 정지 조건설 다른 말 인격 소급설이라고 그래 그런데 해제 조건설은 뭐냐 태아로 있는 동안도 행사해라 행사해라 이거 해제 조건설 즉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정지 조건설과 달리 해제 조건설은 태아로 있는 동안도 인정해줘 그런데 만약 얘가 사산돼 버리면 죽어서 태어나면 사산돼 버리면 소급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개념이 그럼 태아로 있는 동안도 권리 행사할 수 있는 학서는 뭐다 해제 조건설이지만 판례는 이 정지 조건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태아 상태에서는 어떻게 행사하느냐 얘가 잠깐 나왔다면 나오면 출생한 것이고 아직 안 나왔으면 못해 일부인데 이때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말이에요 못하니까 살아서 출생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해제 조건설은 무슨 얘기냐 아직 출생 안 해도 애를 임신한 엄마는 당연히 법정대리이기 때문에 그 뭐가 행사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아직 태아는 자연인도 아닌데 법정대리이 어디 있어요 출생해야 법정대리이 나오는 거지 안 그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설대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이 정지 조건을 따라가서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행사 못한다 살아서 출생해야만 소급적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등기에서는 태아 상태에서 태아 앞으로 등기할 수 있느냐 이름은 전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감나물렬 사이에 여기 이름을 전해왔어요 3대 독자 동방상 이름 전해왔다 오래 살아라 삼천갑자 동방상이라고 전해왔어요 동방상 앞으로 등기하려고 갔습니다 등기하는 뭘 가져오라고 할까요 빌딩 이 빌딩 사주려고 그래 뭐 가져와요 등분 가져야 돼 등분일 수 없어 등분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언제 나와 등분이 출생신고 해야 나오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름 지었다 그래서 등분 만들어줘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태아 상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야 정지 조건서를 취하는 판례 입장 그래서 여기 자연인 관련해서 태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지 조건서를 취하는 판례 입장에 따라 알았어요 그 다음 법인은 아니지만 어떤 단체 모양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법인은 아니지만 민법상 조합 문제 민법상 조합 문제 자 이것은 민법상 조합은 단체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조합이로 등기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조합원이 자연이니까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되 합유등기라 합유자라고 써주는 합유 합유라는 말이 등기보다 들어가면 이건 민법상 조합입니다 합유 합유라는 말이 들어갔다 민법상 조합이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 이름으로는 못하지만 조합원 명의로 등기해버리고 이때 등기할 때는 합유 지분은 등기상이 아닙니다 지분은 등기하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해주면 되겠고 다만 민법상 조합이 아닌 특별법상 조합은 예외입니다 특별법상 조합은 예를 들어서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유협동조합 이런 것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체예요 특수법인 특수법인이니까 당연히 법인 앞에 등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여러분 조합이란 말이 붙었다 해서 이게 다 조합이 아니야 민법상 조합은 동업을 위해서 뭐를 계약을 했다든가 또는 계를 조직한다든가 이런 것이 민법상 조합의 형태예요 그리고 각급 학교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가 보고 등기하느냐 이것은 배후에 있는 법인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국공립이다 하면 국립이나 공립은 공법이니 뭐야 이게 국가명의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자체 이게 공법이냐 이 명의로 등기해야 되고 사립학교다 그럼 사립학교라는 것은 배후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재단법인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운영하려면 재단법인 앞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학교 이름으로 무슨 무슨 학교로 등기 못해요 반드시 국공립원 국가나 지자체 사립학교라면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해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록 안 된 사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주지 개인 앞으로이기 때문에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라 등록이 안 된 사찰은 사찰 이름으로 등기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에 거기 2페이지에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 당사능력 적격문제 정리해놨어요 왼쪽에 인정되는 거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을 사는 재단 특히 세 번째 권리능력을 사는 재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민법상 총위라고 하지만 총유 등기 자체가 없어요 즉 종중명을 직접 등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부정되는 게 태아 정지 조건설을 따를 때 그 다음에 각급 학교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 명의로 사립학교는 재단법인으로 앞으로 오면 됩니다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명의로 합의 등기하기 때문에 적격이 없는 것이고 등록 안 된 사찰도 할 수 없어요 예전에 보면 아까 동문인은 공법인 자격은 없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자격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인가 취소된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적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건 어떤 자격이 있느냐 비법인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등기해버려요 인가 여부와 관련이 없어요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인가 여부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인가 취소된 주택조합도 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서울특별시 사후대책본부 같은 경우는 적격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공법인이지 그 사후대책본부는 적격이 없어 여러분은 적격이 있나요? 여러분들 적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자연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 제일 중요한 기관이 어디예요? 여러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 나는 머리가 중요하다 심장이 중요하다 눈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난 머리가 중요하면 여러분 머리 앞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머리 앞으로 홍길동이 머리 홍길동이 심장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건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공법인이지만 그 하나의 기관 앞으로 등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서울특별사후대책본부는 적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책에서는 지금 67페이지에 보면 적격해서 나온 게 자 그러면 첫째 원칙 자연인은 적격이 인정된다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다 되고 법인도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적격이 문제되는 자 중에서 태아 아까 태아는 뭐라고 했어요? 정지 조건설 취하는 판례에 따르면 적격을 부인한다 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등기법에 보면 그래서 등기법에 거기 보면 부동산 등기법은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자 밑줄 칩니다 뭐라고 하겠어? 그 사단 또는 재단을 궜자 의무자로 한다 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 신청은 누가 하느냐? 대표자나 관리인 신청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학교 적격이 없습니다 학교 적격이 없고 거기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등기 사례에 보면 아까 아파트 입주자 대피 같은 걸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취잇은 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된다 했고 그런데 보면 거기에 주의할 게 특수법인 특별법상 조합은 이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앞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현이 없지만 아까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같은 건 그 밑에 민법상 조합에 가면 그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민법상 조합 거기 보면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명으로 등기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국공립학교나 이런 사립학교는 각각 배후에 있는 법인 앞으로 해야 된다 했고 민법상 조합 적격이 없어서 조합원명으로 합의등기하라고 했어 그리고 거기 특별법상 조합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법상 조합이 아닙니다 그럼 밑에 예시를 보세요 종종명으로 등기된 거 자 보면 거기 접수해가지고 쭉 부동산 피해자 다음 피해 넘어가 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보면 거기 갑구의 궐자미 기타 사항에 보니까 소유자가 누구냐 달성석씨 무슨 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종중이란 말이에요 종중 종중이 앞으로 등기해버려 그런데 종중이 명의자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사무소 소재지가 나와 있고 대표자 이름이 나와 있죠 대표자도 같이 써줍니다 그래서 명의자는 종중이지만 대표자를 써줘 다만 종중 같은 경우는 대표자를 써주지만 법인은 이 대표자는 쓸까 안 쓸까 법인은 등기용에 대표자 써줄까 안 써줄까 대표자를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쓴다 법인만 들어가 이유는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알 수 있다 없다 법인 설립 등기됐기 때문에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종중 대표자는 뭘 봐야 알 수 있어 종중 대표자 뭘 보면 알 수 있어 종중 대표자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서씨 대표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종중 대표자는 등기위에 등기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법인 대표자는 등기상이 될 수가 없어 왜 법인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 그런데 종중 대표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왜? 그 종중의 족보를 다 연구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해지지 않지 그러니까 등기부 자체에 종중 대표자를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적상 그걸 구별해서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사 적격 문제 봤고 조금 쉬었다가 한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